3년 내에 한반도를 무력통일하겠다. 청와대 기때에 공화국 깃발을 꼽겠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비서가 이런 공언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8월에는 영변 원자로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실시했다는 사실이 국정원장의 최근 국회 보고에서 드러났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떠신가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늘 그런 것도 아닌데 특별히 불안할 게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 중에는 젊은 세대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매우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이런 뉴스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을 못 잤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불안감이 심해져서 호흡곤란을 동반한 공황장애가 시작된 환자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불안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위협이라는 동일한 현실과 불안 대상을 접하더라도 누구는 아무렇지 않고 누구는 심각한 신체 반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고 일상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불안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불안과 걱정은 태생적입니다. 가장 아늑한 공간인 자궁을 벗어나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온갖 위험에 노출됩니다. 북한 소식 외에도 사건 사고는 매일같이 우리 곁에 전해집니다. 어쩌면 애초에 삶 자체가 걱정과 불안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과 걱정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이는 긴장된 상황에서도 대범하게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도 사서 걱정을 하고 불안을 키웁니다. 괴태는 파우스트에서 다시 말해 걱정하려면 온갖 것이 다 불안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하여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두려워 떨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놓고 줄창 눈물을 흘린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걱정과 불안은 인간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불안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황장애, 건강염려증, 강박증, 공포증 등도 모두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실제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이런 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험이나 면접 때만 되면 불안하고 긴장돼서 두통이나 복통, 신체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평소엔 준비도 성실하게 하고 실력도 좋은데 이상하게 실전에만 나가면 긴장해서 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즐거운 여행을 갔는데도 잠자리가 바뀌니까 잠을 설치고 며칠씩 대변을 한 번도 못 봤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긴장하면 설사가 나오는 과민성 대장 환자들도 많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아이 학원을 이 학원을 보낼까 저 학원을 보낼까 걱정하느라 며칠씩 잠을 못 잔다는 주부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불안을 극복하고 한 발씩 나아가는 것이 삶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삶을 휘감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험을 보던 중에 글씨가 흐릿해지면서 시험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학생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미리 불안하고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여러가지 강박증이 오기도 합니다. 다른 때는 괜찮은데 책상에만 앉으면 의자 바닥이 갑자기 송곳으로 찌르는 느낌이 나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문득 여자에 대한 성적 충동이나 환상 때문에 괴롭다는 청년도 있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느낌이 이상한 게 큰 병이 생긴 것 같다며 불안해하는 건강염려증 환자들도 많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직면한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비롯된 증상들입니다. 그 정도가 조금 불편하긴 해도 그럭저럭 넘기면서 적응할 수 있는 불안도 있고 심각한 수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심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로 성장기의 심리적 상처와 그로 인해 무엇이게 각인된 과도한 불안인지 공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환자 스스로 돌아볼 부분도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을 다루는 첫 번째 요건 불안을 지나치게 억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장애 또는 지나친 걱정과 불안을 자주 호소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불안은 아주 작은 것도 생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문호 톨스토이가 동생에게 이런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너 지금부터 벽을 보고 벌을 선 채로 있다가 흰 곰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땐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도 좋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쉬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흰 곰이라는 단어는 나쁜 것이고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 인위적인 억압을 가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단어는 더 잘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농구공을 바닥 쪽으로 더 강하게 튕기면 튕길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불안과 걱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억제할수록 걱정은 더 커지기 쉽습니다. 불면증 환자들 예를 볼까요? 매번 잠들기 전에 미리 불안해합니다. 오늘도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오늘 잠 못 자면 내일 피곤하고 힘들어질 텐데 오늘은 어떻게든 반드시 잘 자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로 미리 걱정을 계속하게 되니까 뇌가 다시 각성되어 버립니다. 그나마 올 잠도 달아나버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기 위해 화장실도 미리 여러 번 다녀오고 이부자리도 반드시 정리해 보고 이런 잠을 잘 자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도 톨스토이의 흰곰 실험처럼 잠을 더 못 자고 결국 만성불면증이 됩니다. 차라리 오늘 잠이 오든가 말든가 졸리면 자고 안 졸리면 못 자는 거지 캐세라 세라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훨씬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불안과 걱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심리학자들은 불안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불안과 걱정은 보통 우리네 삶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타이밍이 되었을 때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비싼 진주는 일상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보통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기회가 찾아올 때 반드시 불안과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안을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대하지 말고 불안 이면에 내게 찾아온 기회는 무엇일까를 찾아야 합니다. 불안한 것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이 불안을 극복하면 내게 어떤 이익과 성장이 기다리고 있을까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불안의 실체를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그냥 막연히 걱정하고 회피하면 끝없이 쫓아와 괴롭힙니다. 차라리 무엇이 두려운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파보면 오히려 불안은 덜해집니다. 더욱 걱정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중요한 조건 한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걱정의 밑바닥을 제대로 봐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전쟁 위협 때문에 불안이 심해져 공황장애가 왔다는 경우에도 막상 실제 불안의 대상과 일치하는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정작 내가 걱정한 것은 전날 남편과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문제, 직장 내 갈등 등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영역에서 비롯된 것인데 어느 순간 이를 북한의 전쟁 위협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안에 대한 모의식적 회피 반응이죠. 애초에 느꼈던 불안의 실체를 점점 자신의 마음속에선 흐릿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안은 끝없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의 대상,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여기엔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큰 사건보다는 항상 내 마음속을 건드린 작은 가시 같은 심리적 사건이 불안의 실체라는 거죠. 불안의 실체가 찾아졌다면 그것 또한 불안을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것과 걱정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을 구분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핵전쟁을 걱정한다고 날 게 안 날까요? 오늘 당장 나의 걱정과 노력으로 달라질 불안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주일 뒤 시험이 불안하다면 오늘 당장 노력할 게 분명 있죠. 이처럼 불안을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해서 달라질 불안이라면 더 걱정하고 오늘 당장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걱정한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인사 대천명 하늘에 맡기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요컨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불안은 그 불안 이면에 나의 성장을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은 없는지부터 살피고 지나치게 억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짜 걱정되고 불안한 실체를 찾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걱정해서 달라질 것과 달라지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노력을 집중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불안의 크기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사상의학의 창시자 이재마 선생이 인간은 진일보함으로써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